음악 음악 끌어봐요 끌어봐 끌어봐 예? 끌어봐요 끌어봐요 야 이거 누구세요? 보고 뿌려요? 새차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 네 여기 새차장에서 들어와 보고 있는 거 다 좋네 네 프리온씨 같은 건 안 하고? 그게 뭐예요? 새차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새차장에서 내려오는 거고? 예 정보하지? 신차예요? 네 이제 뽑은 지 일출돼 가지고 새차 한 번 해보려고요 익었어요? 이것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써가지고 프리원씨가 해가지고 프리원씨야? 괜찮아요 해주지 말고 요거를 사용해 저 가지라구요? 오 깜짝아 누구세요? 새알람 구독자인데 새차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새차 처음 해봐요 그런거 쓰면 안돼요 그냥 마트에서 샀는데? 한 번 써봐봐 아니 새차는 위에서 아래로 해야하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까 깜빡했네요 이거 같이 써요 이거요? 아까 그거 그냥 썼는데? 여기다 쓰면 돼요 같이 이거 넣어가지고 쓰면 돼요 부어서 문질러 아까 그거는 돌려드려요? 일단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거 쓰면 차 아파요 위에서 아래로 이쪽으로 와보세요 놓고 놓고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잡고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부드럽게 그리고 네 얘를 여기에 자주 헹궈줘야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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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궈 헹궈서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맞아요 뭐 학원 강사에요? 생활난 구독자 구독자? 그럼 저 이거 계속 써 하면 되는거에요? 이건 제거라서 제거라서 예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방법만 알려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가세요? 뭐 됐어요? 아까 그 멀리서 봤는데 네 버키도 없다던데 됐어 아 이거 바가지요? 이거 뭐 마켓에서 산 이러고 이러고 쓰지 말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차 거 보셨나 아 예 일주일 전에 꼽았습니다 차 색깔 진짜 이쁘다 아 제가 꼭 이 색깔로 사고 싶어서 아 아 그럼 내부를 뭐 보셔도 되고 뭐 매관을 보셔도 되고 네 네 제 차 그냥 차 새로 뽑고 세차 처음 하시나봐요? 네 처음 뽑고 세차를 할 줄 몰랐었는데 한번 해보려고 제 차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에어를 틈새에 싸줘야 될텐데 에.. 에어? 저 딱 봐도 틈새도 많고요 싸야 될 것 같은데 왜 하시는 거예요? 에어요? 에어가 뭔데요? 타올을 왜 저런 거 쓰는 거야? 뭐 물기 닦을 때 이런 타올 쓰잖아요 마트에서 이런 거 샀는데 나 아 저런 걸로 쓰면 안 되는데 참 근데 뭐가 뭐가 안 좋은지? 아 드라이 타올 없나? 그게 뭔데요? 저런 걸로 닦은 거 참 아삭하는 거 드라이 타올이 뭔데요? 아 가야겠다 잘 돼요 진짜? 잘 돼? 내 뭐 그냥 혼자서 해보고 있죠 뭐 아 나 방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여기 여기 뒤에서 닦이다가 단넘을 다 들렸는데 네 왜 틈새에다 에어를 안 쓰고 뭐 타올 이런 거 썼어요 다 들리더라고 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아까 뭐 드라이 타올을 써야 된다고 드라이 타올이 이런 거야 큰 거 이게 뭐예요? 큰 거 이게 큰 거야 막 크지? 아 크네 큰 거야 이거 얼마 이런 걸로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예쁘죠?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오 그렇구나 아니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물품을 제가 돌려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가져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왁스 말하는데요? 이게 왁스요? 네 뭐 뭔데 이게 이거 왁스에서 사는 거 3,000원인가? 네 3,000원 주고 샀어요 어디서 샀는데? 마트요 마트 어디? 이런 거 왁스라고? 큰 마트 팔아 이거를? 네 차종차용 돈 좀 샀어? 그렇죠 이런 거 써야지 이런 거 색깔은 똑같은데요? 3,000원 이거 왁스 갖다 버려 이거 버리라고요? 이거 써 이거 써 이건 뭔데요? 이거 고착스에 핸드 왁싱 핸드 왁싱 딱 해가지고 손에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름이 하다고 하면 아는 거지 그냥 해 그냥 이거는 아 네 알려줄게 알려줄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에 딱 묻혀 탈 녹여 여기서 사악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요? 답답하네 딱 묻혀 이렇게 해서 손에다 딱 발라 사악 녹인단 말이야 보여 보여? 아 예 녹았어요 네 녹았어요 발라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광이 빤짝빤짝하고 무엇보다 감성 알아 감성? 감성이요 감성 그럼 이런 거는 감성이야 감성 오 핸드 왁스 아세요? 뭐 아시나봐요? 네 알죠 녹여가지고 기가 막히다고 이런 거 하면은 기가 막히지 좋은 거예요 이게? 네? 형님? 아니 아니 처음 근데 이걸 알려주신 거 진짜 대단하다 기관친 분이다 이거는 좀 아시네 핸드 왁스 이거 아무나 알려준 게 아니야 이게 해봐요 빨리 뭐해 옆에 알려주시고 예예 해봐 해봐 이렇게 겹쳐봐 살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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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게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아유 세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안 되나 이게? 어? 이게 다루야 선생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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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시네 이렇게 이렇게 비닐 마냥 비닐 마냥 그만 내가 돈 주고 배워야 돼 이런 거는 나는 보면 알거든 형 제가 하고 싶으면 안 돼? 네? 하고 싶으면 신차라며 네 신차 비싼 차에다가 비싼 거 발라야지 이런 개떡 같은 거 발라야지 말고 그거 왜 바르는데? 마트에서 물을 뭐하러 바르냐고 물을 그래요? 달라요? 그럼 블랙박스가 얼마고 이게 썬팀이 얼마인데 이거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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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이만큼만 해도 3천원 개건들 아 그 그래요? 그럼 그럼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야 아니 이거 오래 오래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거 써요 써 제가 가줄게요 해봐야 이제 이거 봐 굳네 오래갖으면 안 된다고 이거를 신차라며 예예 그쵸 처음한다며 에이 소리를 내라고 이쁘로 소리를 탁 그렇지 탁 이제 좀 할 줄 아네 자 그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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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만떡찌자 여기 바로 옆으로 그렇지 사악 사악 펴바른다 몰라 펴바른다?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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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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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자 지금 신강 사악 안 preca crit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